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왔는데 일단 여기는 비발디파크입니다 여러분들 비발디파크 너무 스키장 와서 스키만 타기보다는 간단하게 게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게임은 일단은 커플 선정식 커플 선정식 그렇죠 커플 선정식은 어떻게 하냐 커플 선정식 일단은 우리 남자가 앞에 이렇게 서있겠습니다 서있고 뒤에서 각자 커플하고 싶은 사람 진짜 거짓말 하도 없이 가득하네요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커플하고 싶다 오늘 그 뒤에 서주시면 돼요 너무 그면 좀 한쪽으로 편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자 그 맘에 드는 남성분 뒤에 서주세요 죄송한데 부부가 없나요 부부?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1 5초에 5 4 3 2 1 이동 또 보세요 야 야 배불 아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자 그러면은 남성 여성 두 분이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아니 진짜 두 분이랑 많은 대화를 얘도 연예친구도 있는데 두 분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여기 와봐 침을 흘리네요 너가 외봐서 침을 흘리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두 분 다 저한테 오셨으니까 저한테 모를 기회를 줘야죠 뭐야 이거 우리 또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쵸 어떻게 두 분 매력 한번 볼게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 뭐야 간단하게? 에이 아 이거 주자는 아니야 이거 아 뭘 좋아지네 어떻게 돼요? 왜냐면 맨날 맨날 이제 잘생긴 사람 보다가 이런 사람 얼굴 보면 매력을 느끼고 해요 자 그러면 여성 두 분이 뒤로 도세요 그리고 흥미님이 선택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진짜 나 이런 영광을 얻어도 되는 거야? 어 진짜로다가? 아 잠깐만 그러면 야 이거는 그냥 고르기 전에 뭔가 애교라도 뭐 보여주고 발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보면 돼 아 그 칼밀자는 여기 나와 가만히 있어도 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열받네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4 3 2 1 선택 아 요즘 대세 아이유님을 선택하셨네요 왜냐면 그러면은 빨대도 진짜 잘 꼽아야 된다고 요즘 대세 흥미님이랑 아이유님이랑 형 그리고 남준이랑 체리님이랑 형 체리가 뭐 얘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 유튜버지끼리 춤을 하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 저 원래 체리 남순이 꺼보려고 했어요 재미로 아하하하 진짜 아이유님이랑 ㅎㅎㅎ